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김건호입니다. 이번에 서울시향 선생님들과 연주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. 지난 9월 독주회를 했잖아요.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청중들이 거의 오실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와 만석이더라고요. 진짜 많이 오셨어요. 네. 이번 연주회처럼 많은 청중들이 오셔서 저에게 박수와 응원으로 힘을 북돋아주신 게 오래간만이에요. 처음에 혼자 있을 때는 되게 떨렸는데 한상희 선생님이 부드럽게 풀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. 모짜렛트 쿤츠리터의 때는 왠지 친절한 바이올린 소리와 친근한 베이스 소리를 들으면서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건 어땠을까? 라는 상상을 하면 상상을 했어요. 그래서 데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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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근소근거릴 때는 작지만 여리지만 손끝이 단다는 소리 프로그램북을 넘길 때는 저도 종이 넘기듯이 유유히 넘겨주는 소리 긴장할 때는 왼손 베이스를 조금 더 크게 쳐서 몰입감을 주어서 청중의 소리를 말 그대로 악상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청중의 소음을 악기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다면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